잠 잘 자려면 여기 보시니까 성교사님도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우리 권사님도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히 50대 중반대에 넘어가면서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자꾸 야뇨, 빈요 증세 때문에 밤새도록 화장실 다니느라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다 갱년기 때문에요 여성들도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해야 될 만큼 화장실에 들락날락, 소변이 쫄쫄쫄쫄쫄 몸에 또 신장이나 요로결석 있는 분들 담석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금 해독이 될 때 이렇게 저렇게 막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부분의 환원분들을 보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 좀 자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천연 멜라토닌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지 한번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네들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탕에 대해서 강의할 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멜라토닌 하면 여러분들은 화학적인 멜라토닌을 생각하시는데 천연 멜라토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순수하게 분비되는 멜라토닌 잠을 잘 주무시게 유도하는 호르몬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불면증에 도움을 주고 또 노인들에게는 잠드는 시간을 한 14, 15분 정도 단축시켜줍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숙면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면의 전체 시간을 깼다 일어났다 하지 않고 요새 부신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특별히 많으시죠 또 뇌화수체에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신경이 그리고 뇌뇌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40대 50대 갱년기 증세가 또 오시고 또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해야 될 만큼 호르몬의 균형이 많이 깨지신 분들은 수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기 지금 독일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이게 낮밤이 바뀌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대개 여행 갈 때 멜라토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멜라토닌을 드시면 시차를 굉장히 격차를 좁혀줄 수가 있을 만큼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학적인 멜라토닌 안전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별히 암환자들과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수면제를 10년, 20년, 30년 장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면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다시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멜라토닌 보조제 사용의 부작용은 아직 미확인되었지만 영국과 캐나다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험의 요지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위험의 요지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을 몸에서 아주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역,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우르몰면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닐 네들리 박사의 프로포포지티브라고 하는 책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설탕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동물성 탄수화물인 설탕, 유당이 얼마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이 책에 이제 닐 네들리 박사가 이제 멜라토닌과 잠을 잘 자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서술해놨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판 번역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켈리터너 박사 책 못지않게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암환자가, 말기 암환자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이 암의 재발과 전이 없이 완전히 돌아서서 레디칼리 미션, 완전한 회복을 이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술한 책을 이제 이제는 지금 절판돼서 여러분들이 참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How to reliably combat disease and achieve optimal health through nutrition and lifestyle 어떻게 하면 질병과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을 때 항암 방사선 수술하시면서 종양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방 한쪽을 절제해낸다고 해서 유방 환자가 1년, 2년 안에 지금 여기 재발돼서 전이 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게 부작용 없이 재발 전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암들과 질병과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 보시니까 하버드 의대에서 요새 많이 강조하는 것이 3대 대중요법으로 암 환자들이 계속 재발 전이가 되니까 어떤 과가 생겼냐면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생겼습니다 자, 닐 레들리 박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질병과 안전하게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양과 생활습관 여러분의 이 라이프스타, 여러분의 유방암, 폐암, 간암, 최장암 이거 다 원인이 뭐냐면 영양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온 질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레들리 박사는 영양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옵티말 헬스, 최적의 건강을 이룰 수 있는지를 소개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암 환자가 빨리 회복되려면 독일에서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1700만원짜리 면역주사 받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면역력을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수면 잠 잘 자고 일어나면요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쑥쑥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짜인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에게 있어서 이제 멜라토닌을 그냥 천연 항암제로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한 것처럼 화학적인 멜라토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서 스스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깐요 이 도표에서 멜라토닌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에서 손과 손에서 손과 샘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이 어떻습니까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셔서 음음 하고 다니시면서 애들 다 깨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의 손과 샘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길래 암환자들이 멜라토닌을 항시로 달고 사시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수면에 지른 아주 깊은 좋은 잠을 주무시게 되면 원기를 빨리 회복해서 면역력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손상받은 세포들 과일식 3일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가죽 등가죽이 막 달라붙으면서 배가 쫙 고픈 거 가면서 어떤 해독이 가장 진하게 되면서 아포토시스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뭐냐면 이 세포가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몰스다게이츠 박사가 암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때 암세포의 특성은 뭐냐면 정상세포는 내가 일을 하다가 망가지거나 손상을 받으면 스스로 죽도록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손상된 세포가 이 뇌의 명령은 너 지금 이제 병 들었으니까 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암세포는 이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꾸 자기 세력을 늘려요 그래서 아주 무한대로 세포가 증식됩니다 이것이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이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이루는 것이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3일째 해독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해독할 때 뭐냐면 3일째 되는 날은 세포 자살 명령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병 든 세포가 드디어 이제 이 rp6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현미살을 먹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고 콩을 먹으면 rp6 피트산염은 비타민 b군이에요 a군이에요 현미살하고 콩은 비타민 b군입니까 a군입니까 b군이죠 자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려면 정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멘탈사인 하이 바이탈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멘탈사인이 하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맨날 그러죠 몸이 건강하시려면 정신도 하이 안녕 하셔야 돼요 근데 정신은 흐르멍텅해요 그래서 암세포는 뭐냐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이 암세포는 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rp6 제가 피트산염 왜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어야 되는가 설명하면서 피트산염은 암세포에다가 피트산염을 넣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신을 차린다 그랬어요 분별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어? 나 암세포 아니었네? 나 정상세포였네? 비타민 b군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b1, b2, b3, b6, b12 일부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곡류 제가 지난 시간에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암 환자가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당뇨병 환자가 현미와 콩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현미와 콩의 주성분인 피트산염 rp6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분별력을 회복하게 한다고요 정신 나간 암세포가 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피트산염이 그런 역할을 해서 항암 효과를 해서 이 암이 이제는 나 이제 병 들었으니까 죽어야 돼 하고 스스로 자살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상 입은 세포들이 다시 이제 난 죽어야 되는 애들은 죽고 건강한 애들이 새롭게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이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이 잘 촉진되는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라가게 하고 병든 세포가 스스로 자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원기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니까 몸에 인체 독소가 많으시죠 예 뭐 이 방사선 독소도 있고 또 뭡니까 스마트폰 핸드폰 또 TV 노트북 인터넷 이런 온갖 독소 그 다음에 또 어떤 독소가 있어요 인체에 중금속들이 많이 쌓여 있으시죠 각종 발암물질 살충제 방사선과 같은 그런 산화제로부터 보호해주는 멜라토닌은 잠을 잘 주무시고 나면 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산화제 역할을 많이 기능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암환자가 멜라토닌을 먹는 이유는 암을 예방하고 암과 싸우는데 아주 탁월한 항암 효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장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비만도 많이 걸리고 살이 많이 찌죠 잠을 못 자는 대신 뭘 하냐면 자꾸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잠을 잘 주무시고 나면 식욕이 잘 땡기지 않아요 몸이 충분한 수면을 이루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피부가 어때요? 미는 잠꾸러기 예 그래서 노화가 지연됩니다 주름살도 없어지고 자 다섯 번째 보니까 멜라토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잘 주무실 때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나면 애들이 졸려올 때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막 잠투정하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잘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암환자들 대부분 보면요 오늘도 입소한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사실 식생활이 그렇게 잘못됐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또 가족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회복되셔서 나가셨는데 계속 뚜껑 열리는 생활이 계속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암환자는요 암환자는요 지금 이제 한두 달 되면 해독이 굉장히 잘 되면서 여러분의 면역 기능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성 항상성이 뭔지 아십니까? 혈압에 대한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 여러분의 모든 기능에 대한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 몸이 일정한 혈압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상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는 상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항상성이 깨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성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2개월, 3개월 너무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좋아졌는데 그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오면 뚜껑 열리고 기분 나쁘면 뚜껑 열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작용을 스트레스에 잘 견디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잠을 잘 주무실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로토닌이 뭔지 아시죠? 엔돌핀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도파민,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 그리고 낮에 햇빛을 많이 보면 세로토닌을 지금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멜라토닌하고, 트립토판하고 그거를 이제 오늘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세로토닌, 엔돌핀, 멜라토닌은 암환자에게 특별한 영양제입니다 특별한 영양제, 특별한 치료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뭐 나 멜라토닌 잠만 잘 자면 되지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힌트를, 팁을 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멜라토닌은요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줍니다 자 고혈압, 고혈당 환자들 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부정맥 때문에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죠 부정맥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게 역시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좋은 수면을 이룰 때 부정맥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골다공증, 골조성증 뼈가 많이 구멍이 나고 팔골세포 개수도 나오고 아주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뼈밀도가 굉장히 떨어지시고 오스테오칼신이나 알카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이 골다공증도 줄여주고 예방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셨어요 멜라토닌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여기 보니까 뇌에 있는 중앙에 있는 손과 샘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세로토닌은 언제 분비되는지 아세요? 세로토닌 호르몬 기분 좋을 때 그리고요 또 세로토닌이 언제 분비가 됩니까? 영양제로 드셔야 될까요? 자 세로토닌이 언제 분비가 됩니까? 예 햇빛이 눈을 통해서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비즈블라잇이 쏘여지면 이게 중추신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낮에 햇빛을 볼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뭘로 전환이 됩니까? 잠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을 전환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로토닌은 기분을 향상시켜주고 또 잠을 깊이 좋은 잠을 자게 해주고 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알기니는 아주 깊은 잠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효능이 있고 또 멜라토닌,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 회복이나 재생을 많이 촉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고 또 에피달라민은 아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이런 호르몬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숙지하시고 자 멜라토닌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오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트리프토판 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은 꼭 소고기나 닭고기, 고기를 통해서 트리프토판을 얻으시려고 해요 단백질을 자 그런데 왜 콩을 먹어야 되는지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씨앗 종류를 먹을 때 아주 필수 아미노산인 트리프토판이 잘 분비가 되는데 자 멜라토닌의 생산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뇌에서 송가선이 혈액 중에서 여러분의 혈 중에서 아미노산인 트리프토판을 먼저 먹습니다 혈 중에서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트리프토판이 송가선 안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밤에 뭘로 전환이 돼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NAT라는 효소가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필수적인데 충분한 NAT 효소가 없이는 멜라토닌 변환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는 다 하시는데 낮에 운동도 하고요 햇빛도 보고요 세로토닌도 충분히 취해놨어요 근데 밤에 잠 잘 못 자요 이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잘 확인하세요 자 NAT라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토 키나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청국장으로 알려져 있죠 발효된 삶은 콩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NAT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암환자들이 나토를 드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청국장 가루 드시는 분들 많죠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에 콩물도 드시고 밥에다 콩을 넣어서 드시고 저희가 샐러드 할 때 병아리콩 같은 거 삶아서 함께 샐러드로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콩을 충분히 드세요 자 나토 키나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타민 K2가 많아서 특별히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 고콜레스테럴증 때문에 드시는 분들 그런 역할 그래서 심장에 지금 스탠트 심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 때문에 중풍이나 모야모야로 여기 지금 다 오신 분들 계시죠 자 그거를 뚫어주는데 이 청국장이나 나또나 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중에 있는 트리프토판이 송가선에서 트리프토판이 낮에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돼서 그 세로토닌이 밤에 뭘로? 멜라토닌으로 전환됐는데 맨 마지막 과정에 뭐가 더 촉진시킬 수 있냐면 바로 나또 키나제 여러분들이 청국장 가루나 콩가루나 이런 것들이 혈전용해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촉진 멜라토닌 분배를 아주 촉진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콩 정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또 키나제, NAT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전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래서 IP6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당뇨병은 여기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2009년에 한 연구에 의하면 나또 키나제가 알차이머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알차이머 아시죠? 노인성 치매나 또는 치매 환자들 왜 콩을 먹어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논문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알차이머 환자들을 보면 대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고요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치매가 거의 드뭅니다 알차이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은행나무 잎사귀를 은행 열매를 알차이머 치료제로 먹기도 하는데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콩을 먹는 분들에게는 알차이머 발병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나토키나제가 이 뇌병변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뇌경색 여러분 콩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 아시죠? 도마도 숲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 아시죠?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있어서 지방을 천연 유화제입니다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 뭐더라? 지방이고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뭐더라? 콜레스테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P6나 피트산염이 많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콩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나토키나제가 아밀라... 저 뭡니까? 멜라토닌으로 변환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알차이머가 있는 분에게 독성 아밀로이드 섬유질의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더라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논문으로 좀 나올만 하죠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겠지만 게다가 당뇨병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데 나토키나제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당 때문에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식사에 콩을 꼭 넣어서 드셔야 돼요 낮에 운동하시면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토키나제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차이머에도 당뇨에도 암환자들에게도 강력한 항암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예요 그런데 이제 멜라토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오늘 나 힘드니까 오늘 하루 햇빛 좋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햇빛 받아놓으면 이제 며칠 동안은 내가 햇빛 안 보고 방 안에만 있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차후에 쓸 수 있게 몸에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호르몬이에요 딱 그때, 그날 하루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꾸 햇빛을 보고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뇌경색, 모야모야, 뇌질환 환자들 뇌혈관 막힌 사람들, 뇌수술 하신 분들은 계속 여러분들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트를 맞거나 모든 혈관질환 환자들, 암환자들 뭐냐면 방에는 주무시러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계속 햇빛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날이 추워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못하셨지만 이제는 봄날처럼 따뜻한 날들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암환자가, 의료인들, 암환자들 보면 꼭 멜라토닌을 달고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멜라토닌의 면역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작용이 굉장히 놀라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환자가 잠을 잘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멜라토닌을 한 번 만들었다고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햇빛 보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IP6 피트산염이 많은 나토키나제 작용을 하는 콩을 꼭 드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일 필요한 양의 멜라토닌 생산이 필요한데 자 여기 보세요 막막에서 낮과 밤, 빛과 어둠이 시신경을 통해서 생체 시계의 시그널과 합해서 뇌의 멜라토닌 생산의 시작 이제 멜라토닌이 시작됩니다 끝납니다 햇빛이 뜨면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사인이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끝났다는 사인인데 재미있는 것은요 막막 자체에서 손과 손과 상관없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얼마간의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밤에 미등 키고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보면 애기방하고 할머니 방, 노인들 방과 이렇게 요새 환자들 방에는 자꾸 작은 미등을 켜놓으시는데 작은 미등을 켜놓으면 이 뇌홀몬이 반응을 해요 밤이 아니라고 그러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자체 가운데서도 얼마간의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들 방일수록 여기 칠흑처럼 어두워져야 됩니다 밤에 작은 미등도 특별히 스마트폰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멜라토닌이 언제 가장 많이 생산되냐면요 보면 저녁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생산, 특별히 밤 9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안 와도 밤 10시부터 9시부터 꺼두시면 좋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무조건 불을 작은 미등도 없이 닦으셔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생성됩니다 그래야 칠흑같이 깜깜해야 멜라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작은 미등이라도 켜놓으시면 안 돼요 멜라토닌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가 봤더니 밤 9시경부터 새벽 2시경에 가장 많이 생산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때는 작은 미등도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여기 빨간 줄과 이거는 자연 조명이고요 이거 인공조명은 이거 파란색입니다 이걸 보시면 멜라토닌이 인공조명일 때 많이 분비가 되나요? 아니면 빨간색인 자연 조명일 때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됩니다 빨간색 보니까 아주 현저하게 인공조명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연 일광과 실내 조명과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우분이 방에서 창문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멜라토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 밤에 잠 잘 잘 거라고 제가 자꾸 밖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창문을 통해서 오는 햇빛은 하루 종일 24시간 아무리 받아도 뜨겁게 받아도 여기 흡수 안 됩니다 직접 내 피부에 맨살에 그래서 모자 쓰거나 선크림 바르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환우분들은 새까맣게 태우셔도 됩니다 그 정도 타지도 않지만 그 정도로 맨살에 직접 햇빛을 통해서 눈을 가시광선을 통해서 피부가 피부를 통해서 그것이 비타민 D가 간에서 신장으로 흡수되게 하는 게 진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창가에 이렇게 가까이서 하루 종일 24시간 햇빛 받았으니까 나 밖에 안 나가도 돼요? 맞아요? 틀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날 창가에 24시간 있어도 멜라토닌 촉진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연에서의 핏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천연 항암제인 멜라토닌 분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죄송하지만 직업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꼭 이렇게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나이트 근무를 뛰시는 분들을 보면 꼭 유방암으로 한 달이면 몇 분씩 꼭 들어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잘 때 자는 직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종을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셔야 합니다 햇빛을 제대로 보시고 일하시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의 건강에 되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도 밝은 대낮에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밤에 멜라토닌 생산에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건강개혁자인 앨런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햇빛은 경이로운 자연치료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면역주사 1700만원짜리 맞으면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장수산책로를 하루에 두 차례씩 하시면 면역주사 1700만원짜리 한 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오래 유지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면역주사 7번, 8번, 1억 넘게 맞고 오신 분들이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햇빛을 3, 4시간씩 조이시면서 운동 하루에 두 차례씩 하시는 게 면역주사 1억 얻은 눈어치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적으로 여러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햇빛은 낮에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혈중내에 있는 트리프토판을 여러분들이 콩이나 이런 IP6 피트산염을 많이 보유해놨던 혈중의 이 트리프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돼서 그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그것이 나토키나자에 의해서 촉진돼서 이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암제, 가장 중요한 면역강화제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해답을 얻으셨어요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인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잘 분비가 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까?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해독을 아무리 하고 영양요법을 아무리 하고 관장을 아무리 하셔도 장패색 아무리 뚫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 두 차례씩 운동하시면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을 전환시키지 않으시면 효과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강력하게 되시려면 매일 운동하셔야겠죠? 일본에서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오셔도 마찬가지고 호주에서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환자들이 자주 햇빛에 자 여기 보세요 환자들이 자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햇빛에 잘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외에는 들어가지 마셔야 돼요 이 햇빛은 자연의 가장 효과적인 어떤 면역강화제보다 강력한 강화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에이 뭐 햇빛 맨날 보는 거 맨날 보는 거를 내 걸로 가져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700만 원이 뭐예요 그거 10번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멜라토닌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축적되게 하는데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데 애들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은 왜 안 하시냐고요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멜라토닌 잘 분비되게 실천하십니다 잠 못 주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픈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력이 줄어들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에 대항할 생명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약자들이나 또는 환우분들일수록 충분한 햇빛과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 너무나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 10분 정도는 환기를 문을 열고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밤사이에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각종 독소가 다 내뿜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서 독소를 한번 쫙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저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환기시키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에는 주무실 때 외에는 들어가시지 않는다 이제는 햇빛에서 계속 노셔요 한두 달 석 달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역강화제 주사 10대 20대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정이 지나기 전에 자는 게 좋을까요? 자정 후에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전에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온 친구들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암으로 20대, 30대 무진장 오는데 특징이 이겁니다 잠을 안 자요 간호사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서 유방암으로 계속 오듯이 호르몬성 암에 오듯이 밤에 잠을 안 자서 암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 습관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라이프스타일 습관 고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밤잠을 잘 주무셔야 멜라토닌이 나오고 강력한 면역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는데 특별히 언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끄셔야 돼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 보시고 또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드라마 보시고 또 이제 먹방 보시고 이러시느라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많죠? 있으셨죠? 웃으시는 분들 종종 있으십니다 여기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밤에 잠도 안 오니까 뭐 하시냐면 유튜브 딱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얻으세요 먹방을 이렇게 보시면서 침 꼴깍꼴깍 삼키시고 또 드라마 못 본 거 이제 몰아보기 하시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 항암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그래서 자정 전에 2시간 10시부터 12시 후에 자는 4시간보다 훨씬 더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면역강화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멜라토닌 생산 증가를 위해서 어떤 생활습관이 중요할까요? 여기 보니까 인공조면 보시라고요? 보니까 주무실 때 외에는 햇빛 노출 시간을 늘리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또 잘 때는 전등을 꺼요 작은 미등 있게 해요 작은 미등도 없이 아주 캄캄한 방에서 자야 우리의 중추신경 얘가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 이제 완전한 밤이구나 이제는 멜라토닌을 내보내야겠구나 이런 사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미등 키고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늘마을 오시면 처음에 사무실에서 미등 그거 작은 불 없어요? 그거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닐 레들리 박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멜라토닌 생산을 촉진시키는 음식이 뭐가 있나 보겠는데요 첫째 멜라토닌이 풍성한 음식으로는 트리프토판과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칼슘 결핍은 피하시고 칼슘 결핍 피하시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뭐 드시라고 그래요 무슨 씨앗?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보니까 와 현미하고 콩이 IP6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알았어요 오늘 나토키나제도 내보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골다공증, 골조성증,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들 알카리성 인산분해 효소나 오스테오칼신이 분비되지 않아서 자꾸 뼈가 약해지는 이유, 뼈밀도가 떨어지는 이유 보니까 뭐냐면 트리프토판과 비타민 B6가 없고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요 왜? 여러분들 칼슘 영양제도 계속 몇 년째 드시는데 와보니까 칼슘이 오늘 새빨갛게 빠져나가요 칼슘 유출증이 걸려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산성음식 때문에 칼슘을 내보내는 산성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산성음식 때문에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여러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뭐하세요? 뼛국물, 사곱국물 드시고 그 다음에 메르치 사오셔가지고 메르치 드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유 두 껍씩 드시니까 전립선 유방만 생기고 칼슘이 없어지는 게 칼슘이 보유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빠져나가 자 그래서 칼슘이 걸립되는 진짜 원인이 뭐였냐면 산성음식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칼슘 결핍을 피하시기 위해서 햄프씨, 아마씨는 가장 인체에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음식이고 또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햄프씨는 천연 알부민이라고 할 만큼 지방간 수치 있는 분들을 반드시 햄프씨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씨는 머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된 이유가 아마씨의 항종양 효과가 엄청나게 놀랍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햄프씨와 아마씨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유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녁을 많이 드셔야 되겠죠 하늘만 오르시니까 저녁에 어떻게 하세요? 과일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드시면서 해독작용이 아침까지 배가죽이 쫑쫑쫑 달라붙게 해독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안에서 아포토시스 작용이 일어나요 이제는 병든 세포가 분별력이 생겨서 남세포 아니야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름진 육식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게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암환자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멜라토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도표를 봤더니 자 보릿살보다 바나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보릿살하고 토마토는 비슷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생강에 있고 가장 많은 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귀리, 오트밀 있죠 그래서 우리 오트밀 종종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리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 부족하신 분들 암환자들은 귀리를 종종 교대를 드시면 오트밀을 드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옥수수 저희 이제 5월, 6월, 7월 되면 옥수수 무진장 먹거든요 자 옥수수도 멜라토닌이 많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쌀입니다 자 그래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은 음식이 보니까 옥수수, 귀리 그리고 밥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프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봤더니 어디에 트리프토판이 가장 많은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도후, 어디에? 두부에 두부에 뭐가 가장 많아요? 트리프토판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콩 종류 음식을 꼭 드시랍니다 꼭 두부가 아니어도 콩을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붉은 호박씨에 트리프토판이 많이 들어있고 글루텐에도 트리프토판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씨앗들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제 암환자들이나 이제 괴양성 질환 환자들은 글루텐을 안 먹죠 그래서 저희가 콩고기를 만들 때도 글루텐 프리를 만들어서 먹여요 글루텐이 이제 괴양성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글루텐은 여러분들이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괜찮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 B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하늘마을 오니까 아침에는 콩물 드시죠 그 다음에 식사 때마다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현미밥에다가 강한가루에다가 또 들깨까지 아침마다 두 숟가락씩 드세요 그러고 나니까 비타민 B군이 얼마나 풍부한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2주, 3주 되면 싹 없어져요 비타민 B군 모자랐던 분들이 싹 없이 안정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B군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 어디에 있냐면 피망과 각종 씨앗, 아마씨, 햄프씨, 치아씨 요런데 들깨, 요런데 많아요 자 그런데 왜 내가 이 몸에서 천연 1억이 넘는 이 멜라토닌을 자꾸 내빼느냐 자 오늘 오신 분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 드세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오는 거 아시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피를 맑게 하는 가장 좋은 조혈제요 가장 피를 깨끗하게 맑게 하는 정화제가 뭐냐면 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물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저 미네랄물만 꼭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pH 균형 맞추는 알카리스도 드시고 수소수도 드시지만 결론은 다 뭐냐면 물이에요 물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해줘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으미라? 피에 있습니다 맑은 피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리고 지질농도 다 빠지고 점액질 끈끈한 걸 다 없애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이 스스로 까먹고 있는 게 뭔가를 좀 체크를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계시면서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야 이거 내가 수술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거 날 수 있을까? 계속 갈등하시고 양다리 걸치고 계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하시는 게 나아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아셨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카페인 종류의 커피나 홍차, 얼그레이 이런 카페인 종류가 멜라토닌 생산을 몇 시간 동안 줄여줘요? 6시간 동안 반으로 팍 줄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아마 환우분들이 카페인 종류의 음료를 드신다면 빨리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알코올 음주는 41% 멜라토닌 생산을 감산시키고 흡연도 멜라토닌 생산을 반으로 줄이고 또 멜라토닌 생산을 감소시키는 약을 드시는 분들 많아요 특별히 혈압약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항소염제 그 다음에 진정제 게다가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수면제를 드시면 감염 갈수록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병을 점점점점 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면제를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네 알 먹다가 이제는 안 들어요 근데 왜 30년째 드시고 계세요? 그래도 어떻게든 안 먹는 것보다는 날까봐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된다?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증냐 불면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 생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멜라토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부하셨는데 어떠세요? 내일부터 이제는 해피포그 운동 좀 하실 거예요 면역 강화제로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옛 어른들이 보약 잠이? 잠이? 보약이다 이래서 잠이 보약인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왜 요즘 이리 피곤하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을 기억하시고 바로 운동하러 갈아 신고 해피포그 운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는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을 주시는 도다 생명을 주시는 도다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요 해가 떠올라서 낮에 운동하고 세로토닌 받아놓으니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니까 뭐를 바라리니?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강선 여러분들이 왜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햇빛이에요 여러분 햇빛보다 못해요 근데 맨날 낮에 날 햇빛 안 보고 맨날 방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하고 계세요 햇빛보다 효과 없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펄 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하면서 맞춰도 될까요? 자 넓게 더 아름답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기 실속만 차리려는 경향에 빠져드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른 넓게 더 아름답게 하고 속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아차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호박이 약간 찌그러진 게 있다던가 그러면 그건 안 먹고 좋은 것만 골라서 드시죠 그럴 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내 실속만 차리려는 경향에 빠져있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헌하고 하는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린 속으로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넓게 더 아름답게 라고 외칩니다 자 늘 함께 지내는 이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가 껄끄러워지고 아내는 남편이 껄끄러워지고 아이들이 껄끄러워지고 늘 함께 지내는 이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그를 향한 이의 복이 자꾸만 좁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좁게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넓게 더 아름답게 하늘마을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평생 소중한 하늘 친구들을 만나셨어요 가장 아프고 연약할 때 그때 내 주변 친구들이 조금 나와 좀 다른 스타일이더라도 못마땅해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냐면 더 넓게 더 아름답게 마음을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오직 내 자신의 일에만 골몰에 있을 때 자 우리 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넓게 더 아름답게 이거를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호의를 무시하고 의심하는 옹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제가 이 동네 와서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 동네 분들이 암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암환자분들이 대개 시골로 산으로들 많이 가시죠 이제 처음엔 뭘 모르니까 무조건 시골로 가면서 산다 첫째 환경호르몬만 없어져도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골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떡을 하거나 그러면 동네에 떡을 돌리면 어우 저 부원장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 떡을 돌리지? 이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남의 호의를 무시하고 의심하는 옹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상담할 때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1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걸음도 못 걷고 지금 다 재발돼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이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말도 못 믿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호 분들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가 많으시지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넓게 더 아름답게 다른 종교 여기 보면 캐톨릭인 분도 계시고 때로는 불교인 분도 계시고 기독교이신 분도 계시고 침례교인 분도 계시고 다양한 종파가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요일 날 각자 자기 따로따로 노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따로 국밥이 너무 많으세요 하늘에 가서 우리 살 때 따로 국밥 아니실 텐데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장로교이고 나는 성교교이고 따로따로 나는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 뭐 여기 합할 수 없다고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서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편견 내 것만 오라 내 진리만 오라 나의 교리만 오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내일 이제 우리 교수님 오시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종교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쪼다로 만든대요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마음 영역의 그릇에다가 가둬놓고 굉장히 제한시켜놓고 아주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좁은 형태로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옹졸한 분으로 좁은 분으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나와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나는 장르교파 나는 감리교파 이파저파 하지 마시고 자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넓게 더 아름답게 남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돼서 속을 부글부글 끓이실 때 여기 지금 용서가 안 돼서 병이 오신 분들 많아요 스트레스가 해결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환우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요 유방암 환우분이신데 미국에서 약사를 하시면서 투잡을 뛰시는데 일을 두 개를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남편을 보필하고 의대 보내고 그래 났는데 남편이 병원을 차려서 잘 살만해지니까 집에를 잘 안 들어오세요 알고 봤더니 간호사하고 살림을 두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병에 걸려서 하늘마을 오셨는데 처음에 오셔서는 정말 너무나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른 한 분이 내가 내가 정말 여기 와서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내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병에 고치게 됐다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씩 나오는데 열 명의 환우분들이 있었다면 열 명 다 무슨 병이 있냐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병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기수에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남편 미운 병이 다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경우인데 이 남의 실수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돼서 바글바글 속을 끓이면서 뚜껑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진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가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죠 정말 유리에 갈아맞고 싶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점잖은 분이 그러실 때는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이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글부글 뚜껑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함께 넓게 더 아름답게 모든 일에 넓게 더 아름답게를 기도처럼 끊임없이 외우고 실천하면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큰 하늘을 담은 바다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한없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는 파도처럼 파도는 계속 깨지고 부서지죠 썰물과 밀물에 계속 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반석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다 베드로가 마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정말 몰랐었잖아요 근데 닭이 두 번 딱 울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의 극률이 많으신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시련을 만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혐오할 만한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지혜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넓고 더 아름다운 하늬마을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